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교 제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성교 작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원 성교주일로 지키는데 지난주간에 제24차 세계 성교 대회가 237시대 앞에 서라는 주제로 그렇게 덕평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덕평 알루트시와 또 전국 17개 타운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그렇게 진행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선포된 그 성교 메시지를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237시대 앞에 그렇게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237 나라 보금화의 선미수로 나아가야 될 시간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교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교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교해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가까운 곳은 전도고 멀리 가면 성교예요. 다른 이제 문화권에 가면 성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난 체질이 아니야.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여건이 안 돼. 나는 언어도 몰라. 나는 다 그런 거 남에게 관심 없어. 내 고음만 받으면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교라는 말을 하면 멀리 보이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 나가면 뭐가 붙어있어요? 주차장을 떠난 나는 현장 성교사라. 현장 성교사. 구원받았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구원못받은 사람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른 민족하면 더 불쌍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냥 구원못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안 믿는 놈이나 믿는 놈이나 니나 내나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소리하면 제일 싫어요. 부담돼요. 성교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나는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요. 방해해요. 방해해요. 성교를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교회가 부담스럽게 목표 진행 뭐 장사는 되냐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영적으로요.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하고 안 하고 작품이 무슨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해 보는 성도들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입니다. 성교 작품 만드는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성교 작품이 만드는 삶이 시작되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큰 명령이 없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모인 목적이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지 뭘 또 모여가지고 복잡한 갑니까 하나님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성교 생명 살리라. 너 구원받았지 그럼 생명 살려. 너 가족 중에 있잖아. 너 이웃이 있잖아. 너 직장에 있잖아. 그게 전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라. 땅 끝까지 모든 쪽 속으로 명령의 명령 삭제스러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23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는 237 237개 이지만 종족 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교학자 랄프 윈터는 전 세계 2만 4천 종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2만 4천 종족이 있다. 또 미전도 종족 성교 단체가 있습니다. 조수아 프로젝트라는 이 단체에 따르면 만 7,500 종족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지할 성교의 빈곳은 어디냐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보금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전혀 없는 교회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종족 집단을 말하는데 종족당 교인이 2% 이하를 말합니다. 100명 중에 2명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현재 전체 보금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이 7,400 종족 세계 인구의 42% 가량이 얼마 되느냐 32억이에요. 32억인데 미전도 종족이 보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금화율이 0.1% 미만인 4,800 종족은 18억이래요. 각 성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악하는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구촌의 절반은 보금을 못 두고 있어요. 한 번도 들은 지구촌에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한 이 참 진리 보금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반은 아예 듣지도 못했고 그 반 중에서 반이라 해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보금 이 완전 보금 오직 보금 이걸 거의 못 듣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 우리가 가야할 성교지 빈곳입니다. 빈곳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교주의를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운교회 자체가 성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주간 늘 간정하잖아요 하나님 15분 그리면 여의도 선보 교회 30분 안에 사랑의 온누리 교회 한국서 제일 좋다는 교회 다가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개척해야 됩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는 못 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부산 내려가서 성필 동사님 졸업하면 내려와서 같이 하자 그랬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 갑자기 친구가 개척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 중에 봐도 응답이 성교라니까 선자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성교되어놨냐 이 영적 초심 우리가 30년 동안 건축한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질 때문에 쩔쩔매매서 30년이 살아왔는데 이제 헝당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는 칼날을 내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빨리 신속하게 이걸 진행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를 시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어디 세계 빈현장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으로 나가자 지금 사실은요 성교사들 거의가 다 복음이 증거된 곳에 있어요 거의가 다 뭐 심지어 뭐 미국 카나다 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올해 전부터 증거된 곳이 전혀 안 된 곳을 거의 없어요 성교사가 안 가요 힘드니까 증거된 거의 도시에 다 도시에 시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이 지금 거의 다 인데 우리 성교사들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할 시간병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성교사 맞나 정말 내가 단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 정민 성교사 우리 김동기 성교사 이런 분은 진짜 할 말 이런 사람들이 단민족들은 실제로 그 현지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있으니까 성교사 하면 다 같은 성교사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성교사 맞나 밥 먹으려고 앉아있냐 양심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 이번 성교주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재앙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성교는 지속돼야 된다 지속돼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모든 성교사들과 전성도는 가장 멋지고 정교있는 성교작품 그것을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교의 플랫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비롯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이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특징을 보면요 전부 마지막 부분에 항상 성교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을 맺어요 성교하라고 끝을 맺어요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딱 끝을 맺었어요 마태복음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끝을 딱 맺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뭐라요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보증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절을 절망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치유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새로운 그런 사명을 부여하면서 끝이 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해줬다 누가 복음은 마지막 부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 복음의 후속편이 뭐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책의 두 개다 사도행전이 후속편인데 후속편에서 실제로 뭐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 받은 후에 진행된 성교 응답을 쫙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바오를 성령께서 말씀 성령이 쫙 이끌어 가죠 그래서 성교는 뭐냐 성령 인도에요 성령 인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성교해야지 라고 사업하는 사업인은 그 사람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직장 다니지만 하나님 나를 결국은 성교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믿고 직장 다니는 그것이 성교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내 삶이 인도받겠다 저 인도하여 말할 필요 없어요 성교 가슴 가슴을 인도해 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교는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축복해 주신다 성교해야지 여러분 여운교에 나온 거를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전도 성교밖에 없어요 전도 훈련식이지 성교 현장 열려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이걸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은 평생 이렇게 15년 넘도록 캠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건 몰라 그럼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분은 성교에 전혀 아직 전도 성교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왜냐 카드 빚을 해서 가거든요 거의 반원 이상이 그래요 우리께 뭔 돈이 있어요 날라가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는데 그럼 뭐 있어요 또 성교 간다 가고 싶으면 카드 빚을 가도 성교 한 장 가보고 싶다 그게 하나님께서 고엔드에요 가기도 한다 가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를 복음한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요 존재하는 이유 사복음수가 싹 다 이걸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복음수가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성천까지 이루고 한 사복음수가 싹 다 성교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교를 다른 무슨 안건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오늘 본문인 마태국 28장은 예수 고유도의 부활로 시작을 해서 성교 비전으로 마무리가 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데 성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내 행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으로 성교의 믿음만 가시면 돼요 우리 전문의 성교가 러시아 말을 할 줄 압니까 무슨 무흐란나 말을 할 줄 압니까 아무 말 영어도 못해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세계를 다녀요 그게 뭐요 성교 마인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는 거예요 성교 마인드 성교 내가 성교 사러 성교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는 다 책임져줘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뭐 무슨 뭐 제자들이 아는 게 있습니까 어부 주신의 어부 노동자들이 싹 다 무슨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2,3서를 쓰고 요한 게시록을 섭니까 어부 주신이 그때도 뭐 의사였고 그때도 박사였고 그때도 학자였는데 그때도 부자 많았는데 그냥 어부요 성령이 서게 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 뭐 건방질 이유가 없지 다 하나님이 다 사람 알고 니가 알고 내가 알고 다 하는데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자꾸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상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힘입는 것으로 성교는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이는 성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활신앙 이게 시작이에요 성교의 플랫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다 성교 못해요 그 사람 구원도 못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게 뭐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부활 단순히 십자가 지수는 끝났다 십자가 지고 우리 절에 다 죽었다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리고 죄 문제 죽음 문제 죽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 의식도께서 부활 나섰다 죽음에서 부활 나섰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기구촌에 창조율을 처음인 이리여 부활 나섰다 우리 모든 죄짐을 죽음의 모든 굴레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거 보여주시는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우리랑 뭔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뭔 차이가 있냐고 이들이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거요 부활의 정인으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현장을 파오르러 간 겁니다 그때는 전동은 죽어요 잡히면 사정입니다 예수 죽였는데 누굴 못 죽여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이들이 싹 변화되어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었어요 부활 전에 베드로부터 싹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다르빵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른유다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제자를 세울 때 그 핵심 자격이 뭐였냐 제자를 세우는데 핵심 자격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부활을 본 사람 우리와 늘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본 부활하신 예수를 같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제자의 최우선 자격 조건 이였어 또 있었을 팔은 그 당시 유대교건 무섭지요 유대교건을 가득 차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초대교에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진짜 초대교에 비하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큰 축복 받았지 언제 죽을지 모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군이라고 그렇게 보험을 선포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서 났느냐 부활신앙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저를 용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디서 나온 용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신앙 특별히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의 설교 핵심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설교 핵심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4경전 2장 32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로다 베드로의 외칩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4경전 13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진짜 보통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의사들이 왜 의사들이 내 친구 의사 내 예수 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냐 말이 되냐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4경전 17장 대산립과 아덴 전도 4경전 26장 아그리바 왕 앞에 배론을 하면서 전부 바울이 뭐 말했냐 부활을 강조해 부활 부활을 강조한 거에요 부활 부활이 영생이거든 부활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은 복음 운동 성교 운동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거든 부활신앙을 힘 얻으시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살맛이 안 날 정도로 어려움이 오거든 내 속에 부활 영생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계 성도들이 다 부활신앙까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 많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매년 한 번에 있는 부활절 부활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평소 때 살아가면서 이 부활 24시간 325의 부활에 감기했던 초대계 성도와 달리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전화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려 허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딴짓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 뜨거운 이 영적 열정이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부활신앙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력해져요 무력해집니다 시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영생신앙 놓쳐버리면 무력해져요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 거시도의 능력을 힘있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도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 기억 못하도록 부활신앙은 말하지 못하도록 부활신앙 못 누리도록 그걸 공격합니다 계속 깨묵하게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본문 16, 17절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16,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었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1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비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보고 보고 있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부활했나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사단은 보고도 못 믿게 만듭니다 보고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그 의심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부활신앙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리안 목사님이 부활에 관련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부활을 못 믿도록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공격할 것이다 그만큼 부활신앙을 놓치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안 믿는 사람 특징 늘 걱정 염려가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거의 불신앙으로 살아요 부활신앙 안 믿고 공격당해서 잊어버린 희망의 신앙을 말한 독일의 볼트먼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이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다 구약의 창조 신약의 부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 이 큰 산이 뭐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안 믿어진다 창조 여러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참 솜씨도 신기하지 그 구름 비구름을 딱 대가지고 그냥 확 한 번에 쏟아버리면 다 짜버리면 다 죽을텐데 그걸 가랑비를 사악 국수보다 더 가늘게 해가지고 우산식 적당하게 맞도록 사악 여러분 비를 보면서 먹는다 나는 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날 엄청 좋아합니다 비 오면 빌만 쳐다보고 앉아 비가 막 덕병이 이번에 선교사 대한대 비가 막 제 혼자 나가가지고 집밥 나가서 비만 딱 쳐보여요 너무너무 비를 좋아합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운동할 때 말고 비 오는 비를 좋았는데 비를 보면 창조의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놀라운 거요 느끼는 거요 이야 참 솜씨도 신기 신면막 저가다 어떻게 저 물덩어리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짝짤하게 이렇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진화가 아니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 창조 넘어야 될 큰 산 그 다음에 뭐냐 힘들지요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 이 두 산을 정복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 부활은 또 하나의 창조사건이에요 부활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재창조의 사실 이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재창조의 축복이 성교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명 속에 성교 플랫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활 이 흔들림이 없지요 일십년이 지속하지요 일십년이 지속하지요 영계 전 성도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237 나라 포고마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237 성교 비전 18절로 20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군실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본문에 보면 여러가지 동사적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원에 보면 네가지 표현 중에서 메인 동사가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그거예요 제자로 삼는다 예수님께서 237 이 성교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그 핵심이 뭐냐 성교가 뭡니까 제자 세운 게 성교예요 제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어때요 제자를 세우는 성교사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제자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건 날파리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그건 다락방 성교사 아니에요 다락방 성교사는 나 대신에 예수가 거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게 성교예요 아멘 그냥 갔다 왔다 그건 어느 교단이 안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가서 돈 퍼주고 오고 선물 퍼주고 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할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 키워가지고 내 대신 나가서 보험증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성교사는 돌아다닐 것도 없어 딱 앉아서 제자들을 탁탁탁탁 보내가 보고 착착착 받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단위 목사 개척할 때 내가 다 뛰었어요 막 진짜 현장에 전도 폭발하면서 영접시키고 교인들하고 데려가자고 막 뛰어댕기고 직접 했어요 지금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전부 다 제자들이 전부 현장에서 다 뛰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지 내가 지금 고잘 매주 구형 예배 인도로 가고 중학교 가서 설교 되겠어요 처음에 내가 다 했다니까요 영접 메시지까지 세 가지가 영접 메시지까지 내가 콘테이너에서 다 했어요 설교 끝나자고 바로 가서 영접 하고 설교 타고 늘 했다니까요 지금 그걸 필요가 없지만 다 제자들이 다 하잖아 제자를 키우 제자 그게 성교래요 성교실은 마찬가지라니까 성교사가 내가 보장한 성교실을 보고 제자를 키우나 안 키우나 보장하잖아요 제자 안 키우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어느 성교에서 그랬어요 지금 성교사만 하는 걸 지금 다락방 시스템 사는 다락방 성교가 아닙니다 충격이죠 본인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보내주고 어디가서 가족 유행이지 어느 성교가 아닙니다 아무 반응 없어 맞다 안 맞다 말이 없어 누구라고 말 안해 우우 가서 메시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오고 우우 갔다 오고 어찌입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제자 키우는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 가서 다 팍팍 다 합니다 내가 성교 가면 2주만 있으면 다 벗어버려 이거 진짜 가짜 제대로 하고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본부 다 불러 RTS 잡아 현장에 다 보낼 거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 하고는 현장이셔야 돼요 그것부터 하세요 다르밍부터 하세요 다르밍 이런 것만 주요 이번에 박동기 장로님 저 뭡니까 저 저 가가지고 태국 거기 가서 말도 모르 태국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상담하러 오겠다 하는데 통제자가 갚고 없는데 복음 펜치 1과 2과 3과 딱 하니까 그냥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치유가 되요 치유가 돼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자살 장로님 만나고 나는 자살 할 겁니다 라고 온 거요 장로님 만나고 나는 자살 할 겁니다 라고 달고 온 거요 카렌의 자매가 처녀가 그러고 오는데 통역이 일찍 갚고 없는 거요 복음 1번 2번 1과 2과 3과를 하니까 답 딱 찾은 거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탑을 찾고 애 결혼하고 애 남은 거 다 사진 보내주고 이번 성교도 할 때 동영상 다 나왔잖아요 손가락으로 해요 그 장로님이 공무원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분이 그 시간 내가 그 카렌에 가가지고 그 열악한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보험을 준거 여러분 말 못해도 손가락만 해도 역사에 난다니까 성령이 급하니까 하신다니까요 그런 열정 그런 것이 그렇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성교주일 맞이해서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너희는 가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교하면 파송하는 것만으로 접근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양육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양육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했어요 무리들에게 5천 10명이 먹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남기고 3년 동안 하고 간 건 제자에요 제자 12명 제자 70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제자 남기고 갔습니다 성교는요 보내는 것과 가는 것 전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이렇게 돼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죠 일반 성교사들은요 자기가 하다가 떠나면 끝이에요 없어집니다 그 성교 그게 성교 역사에요 내가 종신 81의 동기 중에서 1등 들어가 1등 나온 김철수라고 성교사에 있어요 그 철수 성교사가 탄 케냐로 갔어요 케냐 가가지고 나이로비 하늘을 산책을 보내면서 목사님 보세요 나이로비 하늘이 이렇게 맑습니다 하늘이 별처럼 보면서 오라고 오라고 나는 한번 와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 진짜 실력이 있거든요 최고대학 나오고 이거 뭐 히브리헬라부터 해가지고 영어부터 해서 박식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1등인 성교사 가니까 다 놀랬다니까요 케냐로 말해서 아프리카로 그 당시에 얼마나 연락합니까 30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야 대단하다 진짜 엘트다 그렇게 가는데 그 성교사 얼마나 멋지겠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교하다가 탄자니아로 가서 제가 탄자니아로 갑니다 탄자니아를 성교사로 간 거예요 옮겼는데 여기에 케냐 성교하다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일반 교회들이 하는 성교예요 혼자 하니까 뭐 동력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도해 주는 데도 없고 본인이 하다가 보내고 끝이요 탄자니아로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성교 하지 말고 내가 떠나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워야 돼요 그걸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정말 성도들이 땀 흘려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보낸 성교비를 가지고 제대로 정말 제자 키우고 있나 안 있나 이래서는 그거 다른 교단 다 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말씀합니다 제자를 향해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성포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 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고속 진의 사람 함께 합니까 안 그래요 새 성교의 가슴 가지고 성교에 대한 비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주겠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2, 3, 7 성교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가지신 예수 그 이스도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가 그 15년을 해외 캠프를 1년에 6개 7개 막 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갔지만 본부고도 가야 되니까 더 그렇게 많이 갔지만 사실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켰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 열악한 데 가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씩 안 간 데 어디 있어요 저 케냐 엄청 먼 곳에 그렇게 흠한 곳을 그렇게 다녀왔는데도 병들어가지고 누가 어디 사고나 한 건도 없어요 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성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함께 달라고 백날 떠들어 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들여야 돼요 성경대로 이런 가슴을 가시고 있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성교지가 뭐 도대체 뭐가 성교여서 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도 예를 이름만 찍어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제가 직접 물을 봤다 예수 아세요 예수 누군데요 어디서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독교 오래됐다는 필리핀에서 모른다 몰라요 케냐 물었어요 예수 알아요 몰라요 케냐가 영혼 못하고 딱 있는 천 년 못하는데 저 오지 모른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알까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주의 허감이 물러가요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물러가요 허감이 물러가요 우리 인격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현장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선교자도 가짜 많아요 장사꾼도 많고요 선교자 중에도 짜가가 많아요 지 반복을 하고 지 재산복을 하고 다 지 계산 다 다 짜가요 내가 다 이제 분별해 낼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사삼는 성경적 선교를 따락방 하고 있는 이 정신과 하는 이 사역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전도자의 든든한 배경이 되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겠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스탠니 선교사님이 교회사를 읽으면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초대교회사를 읽으면서 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빗박이 시작된다는 걸 알 때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록을 본 주원서 선교사님은 이 글상에 이렇게 감동을 적어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를 보지 않고 그 폐 속에서 재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평베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허감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아침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멋지게 비상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 일어나게 되었다 내 인기과 상관없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성교 사회에게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돼요 행동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를 세웠는지 한번 성교사님들이 진단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자다운 제자를 세웠나 진단해봐야 돼요 내가 떠나도 이 성교지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있는가 성경적 성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만약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성교사역을 총체적으로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성교사님들은요 나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나라는 한계 속에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 부정적인 털 깨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성리를 못 받습니다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죽습니다 죽어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신대 뭐 문제가 되겠냐 문제될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보건공동체입니다 아이 먹게 유육게 애발속게 되시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현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가지세요 자기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딴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전도 성교 한번 가서 벌렁벌렁 띕니다 현장도 없고 간춤이 없는데 무슨 성교 누가 가슴이 뛰겠어요 딴 짓이 나고 딴 생각이 나지 저도 본교에서 은퇴하면 이제 본당 헌낙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개척할 때 한 주씩 그 마인드로 전세계 성교사를 성교지를 순회하면서 영적 동기 부여를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교지를 개척하여 제대로 된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펼쳐나가보자 현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교지 개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성교지에서 하나님께 설 것입니다 이런 성교 동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 기반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보금 경제를 회복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체력도 키워야 돼요 영국사장님은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준비하느냐 산업인의 이야기에서 우리 전도자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신경하시도록 너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다 책임져라 그 사업을 그 사업해라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성교할 때 이 부분은 다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네가 제대로 해봐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다 책임질을 다 모든 거 다 책임질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저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헌장이 안 돼가지고 이미 성교만을 위한 기업을 진행했어요 체력도 또 영적힘도 키워야 됩니다 영적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리세가 부부처럼 누구라도 팀 쌓여갈 수 있는 현장 전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현지 생교시 갔다 누구 만났다 딱 사돈견 1장부터 28장까지 쫙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사돈견 하나 가지고요 이거 지금 김태훈 지휘자들 있잖아요 그러고 뱃젤에 불을 가가지고 자취하는 그 방에 숟가락 몽돼 있고 한 방에서 밥에 먹은 그 가서 1장부터 28장까지 쫙 며칠간 미국 가서는 목사들 앉아 놓고 방에 앉아가지고 사돈견을 칠판 갖다 놓고 일주일간 쫙 그 초창기에 작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럼 정리해서 쫙 제가 사돈견 책 다 내놨잖아요 내 설교집이 싸게 있잖아요 정민 장로는 내가 한 설교집 전문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 새벽 기도 못 그거 전부 정리해가지고 설교 메시지 한다니까 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읽고 중요한 거 정리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코팅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다닙니다 지금도 저도 이게 저 이게 애들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참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골골이 딱 끼워가지고 마르크 닳토록 해보려고 여러분도 그리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요 선교자가 누굴 만나도 딱 가지고 맥세지 쫙 할 수 있다 그 나쁜 머리 가지고 왜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 정리 아멘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세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37 선교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먼저 현장 선교사로서 서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선교 정인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워틀루 전투에서 나폴레온 군대를 물리쳤던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장군님 성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마치 행군 명령과 같은 것이요 행군 명령과 같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따질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행군 명령이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교사가 되려면 이런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와드 스미스 목사님 이런 말이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두 분이나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한 분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 왜 어떤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야 하나 그런 말을 했어요 오스와드 스미스 목사님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식을 준비하고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준비하고 있는데 덧돌 보지도 못해 이런 불공평이 어디에 있느냐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적 한을 품고 성교주일날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교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지하일정이 나가면요 지금 성교위원회에서 쫙 준비하는 것이 쫙 있습니다 오늘도 전부대 지금 나라별로 우리나라 6개국 지금 오늘 우리 이 단민족국에서 전부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6개 국에 전부 갔습니다 가서 이들에게 예배 같이 들어요 왜 성교사들이 없으니까 저는 성교사들이 직접 갔었는데 없으니까 단민족국에서 지금 나라별로 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가서 지금 성교 도전하고 비전 심어주는 이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교주일이니까 한번 성교 쭉 지금 아주 잘해놨습니다 영상 막 돌아가고 있고 성교 지금 현장들을 다 보고 한번 쭉 보고 그렇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삼칠나라 살렸는데 스윙받게 하여 주옵사사 내 비록 지금 이런 행편에 있지만 하나님 성교 가슴 가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셨사니 하나님 도와주옵사사 무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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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제자들도 스윙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유식하지 않습니까 더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스윙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현찰로 살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교 작품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교의 성도들 성교 주의를 맞이해서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교 작품 남기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성교의 플랫폼을 가지게 하여 주옵사사 하나님 주시는 이 지상 최대의 몇 년 정말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해야 될 이 시대적 미션을 가지고 모두다 영적으로 깨여서 이 시대의 성교의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 그의 소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